밤에 가. 미안하다. 내가 맛있게 먹었지만. 여기 소주 한 잔 또 따집니다. 아니 그럼요. 야 이렇게 보니까 거의 든든해지네. 아니 오늘 오만부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오만부기 화이팅! 이번엔 더 파이팅 넘치는 부대를 만났는데요. 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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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신모임 아닙니까? 진신모임. 뭐하시나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아 콩... 아 콩톤다고! 야 이건 쇳덩이로 해. 아니 이거는... 야 이건 철끈으로 해. 철끈으로? 토시더라고요. 탈락! 스트레스 푸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내가 콩톤! 빠꾼다! 다 같이 모여 일할 때 노동요가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어머님 충성 씨가... 교통 충성 씨가 아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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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춤추는 김에 만보기도 올려주셨는데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아 기차 노래도 하시고? 춤과 노래로 콩터는 현장이 오만보기 라이트로 변신합니다. 예 쉐키키 빠디!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셨겠어요. 라이트보다는 수업여행 같아요. 저런 친구야 소리 질러!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까? 노래하면서 콩도 털고 우리 오만보기 팀이 오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자주세요! 봐라 봐라 콩! 저희도 덕분에 시끄러웠습니다. 이야 콩마리! 야 노래님 저 이제 만보기 짓으세요 만보기 몰래 몰래 몰래! 아 날라꼬라고! 아 멀리 몰래 몰래! 눈물 쳐주세요! 제가 맞게 온대! 이제 똥힐 수 있어요. 이거 어떡해 아이고 어머어머 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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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유 쟀쟀쟀쟀쟀! 아유 큰일 날 뻔했을라 이 쟀쟀쟀! 나는 129997 너 언제 그렇게 걸었어? 난 1413이야! 15,000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입수입니다. 아까까진 즐겼는데. 5만목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같이 발매 trên 다시 갔다 오십니까. 우와! 삼치, 세바. 야는 카치보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야는 참뽕, 참뽕. 그런 것 아니에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마음이 급해. 걷다 보니 어느새 죽도 시장까지 당하는데요. 시장의 활력으로 고단함을 잠시 잊어봅니다. 오! 정말 활력이 있었어요. 어머어머. 이거 포항에 오면 국소시장에서 꼭 들리는 이유가 진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좀 느껴오기는 다리 좀 상하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쌓아 놓고 싸게 팔렸어요. 좀 저렴하게. 뭐 좋아합니다, 지금 노래. 애쇼, 야. 더 크게, 더 크게. 어머어머머머머. 이거 잡아야 돼, 어떡해요. 잡을 수 없어요. 이거 워낙 빨라서. 빠르고 미끄럽고. 이렇게 쉽게 잡히는 거예요? 제가 민망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전문가는 다르네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위해 먹는 것도 중요하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먹으라. 이거야. 아,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